베이비 mesur 진료 스피드 스피 스피드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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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총소리 나네요 저쪽이 다잉튠데? 오피스 올라갔고 분명 이렇게 보여요 3층에 소리도 들리는 건 없고 지하로 일단 뛰어봐야겠죠? 빌라 볼려면 묘하긴 한데 하나는 지게방 쪽 사운드였을걸 그냥 스캐보토리 여기 올라가는게 제일 위험하긴 한데 여기 올라가는게 제일 위험하긴 한데 여기 3번 출구 옆쪽에 지금 스캐보토리 하나가 있구요 이거 유저 위치는 모르겠네 인증 망했다 여기도 하나 죽어있고 하나 둘 아까 오피스 둘 셋 넷 얘네 잡은 사람에서 다섯 나여섯 스탬프 있던거랑 오피스 쪽만 확인하면 되는데 오피스 쪽만 확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안죽어? 오피스에 그냥 죽을거 각오하고 들어가볼게요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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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안터져서 3명이었네요 여기가 이거 쳐타 헤드 맞은거 같은데 튕겨낸거 같애? 아깝다 와 이거에 죽었네 까비 아이구야 첫판은 이렇게 죽어버려가지고 애매해졌네 아왕 아아 기계방쪽 액 액 액 액 액 액 유저같은데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여기 있는데 이거 여기 아래인데요 양각이다 윈데 이거 밑에 있었어 방금 불빛 완전 위에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너무 못했네 방금 불빛은 완전 위에 보였는데 지금 두 판 다 부어됐거든요 그냥 바로 사출 당했는데 막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도전하는 그게 될 것인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서버 문제도 있었는데 아까 전판은 내가 너무 못해 지금 이틀 안 했다고 여기네요 바로 옆에 사람 있네요 옆에도 있는데 나한테 다닌 거잖아 옆에 사람 있네 안 힘든 우리 하나 더 딸다리맛 나갔네 이거 못 먹어요 지금 계속 들리는데 발걸음 소리 같은거 하나 들렸는데 이쪽에서 위에 철소리 다시 메디캠프 쪽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저 멀리 있던 친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원통 같은 곳에 있는걸 잡아야지 제가 움직이기가 편한데 이러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스테 좀 채우고 위에 배태리 뚫렸다 와 어디냐 안 보였는데 너무 못한다 이거 반동도 못 잡고 셋 잡았다고 나오네요 아 걔 잡았는데 하나가 더 있었던 거네 그러면 팩토리가 그냥 죄다 다인큐다 지금 원래 팩토리 다인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듣기 싫어 보시면은 줄이 좀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핑차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 함량이 왔죠 얘를 제가 보고 초탄을 겁나 못 잡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로 뛰어올 때 자빠요 여기서 제가 뛸 때 여기서 여기서 주웠죠 근데 제 화면에서는 이게 애매하게 안 보였어요 총구화염 때문에 이게 여기서 누운 건지 뒤로 빠진 건지를 몰라가지고 못 보고 여기를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죠 너무 다인큐가 많다 힘들다 dog 이 너 그 그 그 그